태문사에서 산사음악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좀 전에 노래했던 가수는요. 제가 보니까 음반 내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굉장히 따끈따끈한 가수인데 노랫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반응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치요? 이 호포항은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과메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는 내내 쭉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. 곶감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. 아 이제 가을이고 좀 더 지나면 겨울이 올 텐데 곶감이 또 감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은 곶감 많이 사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어서 다음 무대 이용할까요? 아침부터 광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. 우리 이해자씨의 무대 함께하시지요. 사랑하는 어머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우신이 넘으셔도 차려주심 없나 찾으신 길 조심 다정하신 말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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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mic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좋은 구경 좋은 공연 함께하신 주원 전생의 부부였나 운명같으니 이 딸이 네 맘으로 즐겁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 노래하는 아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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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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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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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